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기간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 고생이랑 많이 하시고 갈 텐데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소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조금이라도 중간고사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가지의 선물을 지금부터 공개할까 합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선물은요. 짠! 9월 19일이에요. 9월 19일이면 지금 영상이 업로드 되는,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당일일 거예요. 자,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이죠? 그때 Q&A 게시판 12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지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들 왜 공부하실 때, 특히 좀 잘 되실 때 있잖아요. 막 아우, 공부가 너무 재밌어.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막 의욕적으로 막 하고 싶어 해가지고 막 공부도 막 하시고 의욕적으로 질문도 막 하시고 하는데 이제 그때 답변이 너무 늦어버리면 좀 김이 빠질 수 있잖아. 갑자기 막 열심히 막 의욕 불타고 오르다가 답변이 늦으면 힝힝 하면서 이제 의지가 갑자기 이렇게 꺾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2시간 이내에 적어도 이 한 달 동안 만큼은 12시간 이내에 답변 원칙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가 항상 여러분 옆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답변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답변으로 이렇게 12시간 이내에.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선물이 있어요. 바로, 짠! 9월 22일, 29일, 10월 6일, 10월 13일 다 1, 1, 1, 1, 일요일이거든요. 이때 밤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있잖아요. 이때는 제가 실시간 답변을 운영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이 시간대 1시간 동안 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변 언제 올라오나 해서 계속 새로고침 누르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변 올라오면 좋았어! 바로 들어가죠. 바로 답변을 후다닥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질문을 올렸는데 수시간에 답변이 딱 달려버리는 딱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경험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좀 계속해서 힘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조금 이 기세를 이어서 준비를 해서 결국 중간고사 때 성공 대박 날 수 있도록 제가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저도 반드시 열심히 저도 참여해서 100%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저 항상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